오늘은 무카스 대학생 기재단 1기의 워크숍 첫날이다 피곤한 모습의 한 남자는 무카스의 편집장 한혜진 팀장 9시 57분 집결시간 10시 30분 집결장소는 비오는 강촌역 집결장소로 하나둘씩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때론 긴장한 기색도 역력했으며 대체로 설레는 표정들이었다 여자 5호는 위험에 걸렸습니다 설마 이거 묶는 거 하는 거 아니겠죠? 농촌 체험 진 팀은 밥 없다 야 진 팀 밥 없대 말도 안 돼 지는 게 어딨어 이거 만드는 건데 어떻게 답을 안 줘요 설마 그냥 강촌 형님 장난하신 거겠지 상 caut화 인 thanking read 애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잘 지냈다 고마워 아 오 아 아 아 아 아아! 야아! 찍히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필름을 남겨요? 불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안 찍히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 응?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말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바다가... 바다가 이제 여자한테... 아 진짜... 난 진짜 세미나는 이런 큰데를 생각했지? 이렇게... 토끼 멀어...